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선정한 서울시의 공식 브랜드가 iSoulU입니다. iSoulU. I love you 할 때 그렇게 대신에 러브 대신에 서울을 집어넣고 U 자리에 영어의 알파벳 U를 집어넣어서 iSoulU. 이게 공식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브랜드를 대부분의 시청 직원들은 명함에도 파고 있다고 합니다. iSoulU.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명함에는 이 브랜드가 없습니다. 오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 홈페이지 시장소개란과 내부 행정포털에도 iSoulU가 사라졌습니다. iSoulU가 브랜드로 선정된 건 2015년 10월입니다. 이명박 전임 시장이 2002년 만들어서 오세훈 시장 재임 때까지 사용한 하이수울 브랜드는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이 들어오면서 하이수울을 없애버린 겁니다. 대신에 iSoulU를 넣는데 이게 이제 iSoulU가 무슨 뜻이냐. 문법에도 맞지 않는 콩글리스라는 주장 있었지만 박원순은 밀어붙였습니다. 이후에 대형 iSoulU 조형물이 2015년부터 5년 동안 서울 전역 29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0억 6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 브랜드는 설설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는 이 iSoulU 조형물도 더 이상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서 박원순 흔적지우기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시장 측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시장 명함에 이 브랜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명함 기본 디자인에는 iSoulU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브랜드를 없애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을 감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2016년 iSoulU를 공식 브랜드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교시켜서 시의회 협조 없이는 브랜드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110명 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게 바로 iSoulU입니다. 위에 있는 명함이 오세훈 시장 명함이고 밑에 있는 명함이 다른 직원인데 이름을 가렸습니다. 대신에 그 명함에 보면 오세훈 시장의 명함에는 서울특별시 이렇게 문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 같은 거죠. 로고. 그런데 밑에는 iSoul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oulU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을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이면 되겠죠. 나는 당신과 서울 사이에 두고 소통을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인사일 수도 있고 또 서울의 상징을 전부 다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iSoulU가 딱 집어지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콩글릿이라는 말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하는 것도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슬로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의 로고 같으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것이지만 슬로건은 그 시장이 어떤 정책, 시장의 지도 방침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왜 이게 오세훈 시장에서는 이걸 써야 하는가? 그래서 이걸 자기 명함에 iSoulU를 없애니까 박원순 지우기가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지우기라는 말에 너무나 민감한 것 같습니다. 박원순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지워야죠. 박원순이 잘못 만들었거나 엉터리로 만들었거나 또는 박원순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또 국가에게 아주 폐해를 줬던 것은 과감하게 지워야 됩니다. 그걸 하라고 오세훈 시장이 선출된 겁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서울시민들이, 천만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전폭적으로 밀어준 것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따르라고 준 건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의 잘못한 부분들 워낙 많습니다. 서울시를 시민단체의 주도로 만들었다든지 또는 그들의 폐미류를 만들어서 인사도 그렇게 했다든지 그래서 지문에 박원순 시장의 사건이 터질 때도 안에도 아무리 호소를 했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초롱성이 되어버렸던 그래서 서울시를 발전하고 성장시킨 것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포장지로 페인터질로 하고 있는 그런 거 또 서울시 도심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아주 웃지 못할 총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거 다 과감하게 바꾸라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뽑아주고 밀어주고 또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지우기냐라고 하면 아주 경기를 드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도 아이수울류도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이런 문양 이런 로고 로고 아니죠 이게 이게 이제 슬로건이라면 그건 오세훈 시장과 맞지 않는 것이면 당연하게 나는 지운다. 그건 나와 맞지 않다. 나의 시정철학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박원순 시장 주역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주 대범하게 정통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장에 시정에 맞춰서 철학에 맞춰서 동참을 할 텐데 이렇게 자꾸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브랜드를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시에서는 브랜드를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오시장 철학이 담긴 슬로건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오시장이 내놓은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새 설로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서는 대한민국 이거는 분명합니다. 서울시가 증체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뛰겠다는 메시지와 바로서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이 기울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그래서 바로서는 대한민국 서울시가 앞장서서 다시 뛰므로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채우겠다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신이 선택한 이 슬로건을 맞다고 생각되면 바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게 시장의 권한이고 시장이 그 일을 하라고 시민들이 밀어준 것입니다. 이 슬로건은 시정의 방침을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의 로고나 노래, 서울시의 꽃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정되는 것이지만 이 슬로건은 바로 이 시장, 오세원 시장이 어떤 시정을 펼칠 것인가를 이 슬로건을 보면 단적으로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아이솔류를 없어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억지고 말하자면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을 묶고 발전시키고 하나가 되기 위한 오세원 시장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박 시장이 만들어놓았던 아주 정책들 가운데 잘못된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기를 해야 됩니다. 왜 박원순 시장 지우기냐 하면 그렇게 아니다라고 대부분 보면 박원순 시장 지우기냐 하면 아니다라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잘못된 것은 지워야죠. 잘못된 것을 왜 지우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우라고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솔류도 무슨 말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징인지 어떤 의미인지 인사말인지 구호인지 친절하자는 것인지 서울을 사랑하자는 것인지 이 메시지는 분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어서 해석을 해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한다는 것, 바꾼다는 것, 욕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시의회 의원들 또 구청장들이 다수가 더불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했던 정책을 바꾼다는 것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항하고 욕하죠. 그거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장입니다. 그게 이겨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욕먹는다고 그걸 피해가려고 하면 그건 차라리 박원순 시장, 전임 시장을 그대로 개성하겠다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먹는다는 것을 피하려고 또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의회의 눈치를 보면 더욱더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필요하면 싸우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그냥 이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리 없이 조용히 넘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조용히 지금 시장이 의회에 장악되어 있다 하는 소리와 똑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서로 기자회견도 하고 울렁울렁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해야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탈원자만 해도 그렇고 소득주도성장만 해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쭉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들의 배짱이고 저들의 말하자면 쉽게 좋게 표현하면 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국민들은 왜 못합니까? 시장으로서 주어졌을 때 그 권한은 막강합니다. 바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서울시의 인사권을 꽉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성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집행권은 반드시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을 추진하는 권한이 서울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로건 하나 바꾸는 것도 당연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건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서울교통방송 편파 왜곡 보도하고 있다는 이 방송 서울시 산하단체인데 왜 못 바꿉니까?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그 교통방송의 사장 한 사람만 바꾸면 됩니다. 시장은 전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 인물 하나만 교체시키면 그 조직이 싹 바꿔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행적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박 시장이 만들어놓은 아주 잘못된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시를 그야말로 시민단체 3천여 개가 5년 동안 7천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다고 하는 이것도 과감하게 손을 자르고 해체하고 그래서 거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들 전부 다 수술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서서 나라를 바꿀 수가 있고 한 사람이 들어서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이치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오 시장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절대로 자파들에게 눌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아주 쭉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밀어줬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소신이 있는 행보를 기대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